네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8일 월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4월 8일 월요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좋아요로 동영상 꼭 저장해 두시고 장 시작하기 30분 전에 영상 한 번 더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댓글에 다들 행복한 부자 됩시다 라는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타임라인에 종목들 적어 두었지만 빠른 배속으로라도 한 번은 풀 영상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종목 하나하나도 잘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번 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나스닥 종합지수 1.2% 상승해 주면서 지금 초록색 선 61선에서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초록색 선 61선에서 반등하면서 올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금요일날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죠. 고용지표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금리나 기대감이 또 한풀 꺾였습니다. 그러나 차트적으로 초록색 선 61선 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서나 고용지표가 예상치 외로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하였는데 왜 상승하였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도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차트에서 초록색 선 61선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이죠. 이 부분에서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준 겁니다. 자 이번 주 4월 10일날 3월 CPI 발표가 있죠. 3월 CPI에서 또다시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4월 10일 3월 CPI의 지표 다들 저랑 같이 지켜봐 주시고. 지금 중동지역 리스크로 계속 유가가 상승해 주고 있죠.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이 진행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중동지역 분쟁이 더욱더 확대되면서 미국 증시에도 부담감이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제가 그래서 중동지역 전쟁을 대비해서 멤버십 영상에서 RTX라는 종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RTX는 글로벌 방산주죠. 지금 RTX 굉장히 주가 좋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RTX 차트는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나스닥 종합지수 차트로 돌아와가지고. 자 일단은 초록색 선 61선에서 지지 후 반등해 주는 모습. 1차적으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단순히 기술적 반등일 것인지. 아니면 61선을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고점까지 올라와 줄 수 있을지. 4월 10일날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다우존스 지수 보기 전에 나스닥 100지수. QQQ로 한번 큰 그림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QQQ의 주봉 차트입니다. 자 저의 큰 그림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나스닥 종합지수가 이만큼의 상승이 이 고점 위에서 한 번 더 나와 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언제냐? 2024년입니다. 자 2024년에는 주봉으로 봤을 때도 큰 상승이 한 번 더 나와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큰 상승을 하는 와중에 이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승의 폭이 같아질 때는 약간의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조정은 언제 시작하느냐? 파란색 선 11선을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로 깨고 내려올 때 그 조정은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보시다시피 파란색 선 11선 깨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파란색 선 11선 깨질 때 말씀드릴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선 11선 깨지면서 한두 달간의 힘없는 조정이 시작되었었죠. 그러나 이러한 조정은 뭐다? 더 높은 상승을 가기 위한 건강한 조정일 뿐입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 투자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우존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도 나스닥 종합지수와 마찬가지로 초록색 선 61선에서 기술적 반등을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반등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상승 추세를 지속할 수 있는 초록색 선을 지지하고 큰 반등을 다시 한번 해줄지는 4월 10일날 결정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나스닥 다우존스 초록색 선 61선에서 상승과 하락의 기로에 서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RTX 보도록 하겠습니다. RTX는 방산주 관련 주죠. 제가 투자 포인트를 두 가지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란이 이스라엘 보복을 예고하고 있고 두 번째 미국 진시가 밸류 부담 속에서 주가 상승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 분쟁 심화로 인해서 지금 방산주들이 주가가 고공행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 초반에 RTX를 멤버십 영상에서 공유해 드린 겁니다. 또한 트럼프의 고립주의를 염두에 둔 국방력 강화 기조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산 세터는 계속적으로 유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RTX 저번 주 금요일날 2.5%가량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잘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제가 N자형 상승 파동 초입 부근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따라서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TSLA입니다. 테슬라 저번 주 금요일날 3%가량 하락해 주었는데 지금 시간 외에서 3.3% 상승해 주면서 저번 주 금요일날 하락했던 거 다 돌려놓은 상황이죠. 자 테슬라 뉴스를 한번 보자면 저가형 전기차 모델 출시 철회를 부인하였고 8월 8일날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3.8%가량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저의 테슬라 의견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지금 크게 건들 것이 없고 테슬라의 가장 급선무는 초록색 선 61선을 뚫고 올라와 주는 주가 모습을 보여주어야 테슬라가 상승으로 전환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의 주봉 차트입니다. 항상 1봉으로도 봐주셔야 되고 큰 그림에 있어서 주봉으로도 차트를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숲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작은 나무 하나하나까지 다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테슬라 주봉 차트입니다. 자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우리는 파란색 선 부근에서 2차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1차 매수는 빨간색 선 부근에서 들어갔었고 지금 빨간색 선 부근에서 매수한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2차 매수를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존 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 닷컴 저번주 금요일날 3.5%가량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멤버십 영상에서도 아마존 닷컴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색 선 21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시간 외에서도 1.1%가량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노란색 선 21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또다시 알 수 있겠죠. 주식에서 노란색 선 21선은 생명선입니다. 자 아마존 닷컴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보자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회사에 대해서 다 설명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은 제가 멤버십 커뮤니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할 때마다 본인이 투자하고 싶으신 회사 실적 전망도 한번씩 보시면서 좀 더 스마트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메타 플랫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META입니다. 자 메타도 아마존 닷컴과 마찬가지로 저번주 멤버십 영상에서 노란색 선 21선 손절 라인으로 잡고 신규 매수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저번주 금요일날 3.8%가량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노란색 선 21선 위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이때도 이때도 매수 탑점을 다 잡아 드렸었죠. 지금 노란색 선 21선을 타고 상승 중에 있고 저번주 금요일날에도 2%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 보시면 쌍바닥 만들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정고점 부근을 뚫은 모습을 한번 보여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모아가는 식으로 정립하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모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모아갈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시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주식 중에 하나죠. 자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노란색 선 21선을 깨면서 주가가 힘없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노란색 선 21선이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한 것이고 지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신규로는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가격대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제가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약 300%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자 다음으로 SOS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 금요일 날 2.7달러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소액 진입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이냐 하락이냐 정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계좌 방어 차원에서 해치용으로 소액 진입한 상황입니다. 자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간 이유는 제가 인버스 종목들은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 증시가 리스크가 있을 때 계좌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해치용으로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모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SOXS랑 SQQQ를 소액 진입했지만 미국 증시가 오히려 큰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계좌의 방향성은 상승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SOXS의 저의 관점은 여전히 손절 라인 2.7달러를 잡고 보유 중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S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SQQQ는 제가 10달러를 손절 라인으로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여전히 같은 관점으로 보유 중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SEMTEC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MTEC 제가 이때 매수 탑점 공유해드리고 나서 약 48%가량의 큰 상승을 2주 동안 보여주었죠. 지금은 단기 지표 데드크로스 나면서 힘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이렇게 윗꼬리가 크게 달리거나 하락하는 은봉이 나올 때 아니면 단기 지표 데드크로스 나올 때 약간의 비중 축소를 해주는 편입니다. 자 따라서 만약 지금 비중 축소를 안 했던 분들은 핑크색선 5일선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핑크색선 5일선 가격대는 31.5달러 부근입니다. 자 다음으로 웨스턴 디지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WDC입니다. 자 웨스턴 디지털 지금 상승 추세 상단에 위치하고 있죠. 제가 하단에 있을 때 매수 탑점을 공유해드렸었고 저는 상단에 위치해 있을 때 하락하는 은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부 비중 축소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규 매수를 할 자리가 아닌 비중 축소를 조금씩 해나가면서 수익을 챙겨가셔야 되는 자리이죠. 하지만 웨스턴 디지털도 아직은 핑크색선 5일선 깨지 않았습니다. 지금 비중 축소 안 하신 분들은 핑크색선 5일선 깨질 때 비중 축소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MU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핑크색선 5일선을 깨게 되었죠. 저는 이럴 때 비중 축소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 지표도 데드크로스 나면서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부 비중 축소하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때도 이때도 매수 탑점을 다 공유해드렸었죠. 매수 탑점 공유해드리고 나서 약 3주 동안 47%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도 제가 241선 저점 부근에서 매수 탑점을 공유해드리고 나서 한 차례 큰 상승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지금은 단계 지표 하락 추세에 있으니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또한 핑크색선 5일선 깨질 때 단계 지표 데드크로스 나올 때 약간의 비중 축소를 한 상황입니다. 제가 또 매수 탑점 나올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TSM입니다. 자 TSMC 지금 대만 지진으로 인해서 공장이 약간 중단됐다가 지금은 거의 다 복구했다는 뉴스가 나와주면서 저번 주 금요일날에도 1.6%가량 상승해 주었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1.3%가량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1차 매수 2차 매수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노란색선 21선 부분에서 지지 후 반등해 주고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또 놓치신 분들은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 투자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노란색선 21선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초록색선 61선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하시면 TSMC는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만약 지금 TSMC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노란색선 21선에서 지지 후 반등하고 있으니 1차 매수 탑점이 지금도 될 수 있겠죠. TSMC는 이전에 노란색선 21선 부분에서 지지 후 반등할 때 이때 매수 탑점을 공유해 드렸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ACM 리서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CM 리서치 저번주 금요일날 6.8% 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노란색선 21선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해 주고 있죠. 지금 시간 외에서도 1.5% 가량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정고점 부근을 이번에는 뚫어줄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ACM 리서치는 이때 매수 탑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지금 약 한 달 동안 56% 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ACM 리서치 지금 반등 아주 잘 하고 있으니 여전히 보유의 의견이겠죠. 자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트 디즈니 지금 노란색선 2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지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지지 후 반등이 안 나왔습니다. 자 월트 디즈니도 이때 매수 탑점 공유해 드렸었고 지금 노란색선 21선 부근에서 지지할 때 한 번 더 매수 탑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핑크색선 51선 깨질 때는 일부 비중 축소를 말씀드린 상황이고 저도 비중 축소를 하고 지금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노란색선 21선이 깨질 때까지는 보유의 관점이고 21선 깨지면 또다시 비중 축소를 해줘야 하겠죠.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PLTR입니다. 팔란티어 테크 초록색선 61선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습니다. 제가 초록색선 61선 부근에서는 팔란티어 없으신 분들 1차 매수 탑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지금도 초록색선 61선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1차 매수 탑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L 지금 초록색선 61선 부근에서 전저점을 지켜주면서 지지 후 반등해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 지표도 바닷건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장기 지표도 골든크로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 증시 제가 정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SOXL도 정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겠죠. 자 이 모습을 SOXX로 보시면 더욱더 정확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승추세 하단 라인 부근에 위치해 있고 지금 하단 라인을 깨고 내려올지 아니면 지지 후 반등해 줄지는 이번주 수요일날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QQQ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초록색선 61선에서 지지 후 기술적 반등을 1차적으로 해주었고 지금 61선을 깨고 내려올지 아니면 지지 후 반등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방향성은 4월 10일날 CPI 지수 발표되면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MF 지금 계속적으로 단기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TMF는 2차 매수 38달러 부근에서 저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사이에서는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이에서는 지지 라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저 38달러까지 2차 매수분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자 다음으로 S&P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SPY입니다. 자 S&P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노란색선 21선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준 상황이고 노란색선 21선을 계속 타고 올라갈지 아니면 깨고 내려올지는 이번 주 수요일날까지 방향성이 결정되겠죠. 지금은 그저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자 다음으로 NVIDIA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NVIDIA입니다. 자 NVIDIA 지금 노란색선 21선 깨면서 주가가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NVIDIA 지금 초록색선 61선과 노란색선 21선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추가적으로 건드릴 필요가 없는 구간입니다. 저는 일단 노란색선 21선 깨질 때 1차적으로 비중 축소를 하였고 초록색선 61선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할 때 큰 비중으로 한 번 더 모아갈 생각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여전히 2단계의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겠죠. 이만큼 지지 라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지지 라인에서 거의 2주 동안을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지켜주고는 있습니다. 애플이 반등하려면 상승하는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해줘야겠죠. 지금 애플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2단계 박스권 하단 라인을 깨고 내려올지 아니면 반등을 해줄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이만큼의 3단계 박스권 하락폭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애플은 주가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 결국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2차 매수 타점. 빨간색 선 라인과 파란색 선 부근 35달러까지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만약 인텔이 빨간색 선 241선 부근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을 해준다고 했을 때 저는 이때 추가 매수를 할 예정에 있긴 합니다. 아직은 지지 후 반등을 보여주지 않았죠. 자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21선과 35달러 부근 사이에서는 정확한 지지 후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건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벨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MRVL입니다. 자 마벨 테크놀로지 단기 지표 데드크로스 나면서 저는 1차 매수분은 약간 비중을 축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2차 비중분은 지금 장기 지표가 골든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갈 생각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QCOM입니다. 자 퀄컴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서 TSMC와 마찬가지로 지지 후 반등해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은 21선 위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퀄컴도 제가 상승 추세 하단 라인 부분에서 이때 매수 탑점을 공유해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 지금 초록색 선 61선과 갈색 선 121선 사이에서는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갈색 선 121선까지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큰 비중으로 비중 확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에어비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ABNB입니다. 자 에어비앤비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 저는 약간의 비중 축소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나머지 소액만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에어비앤비는 제가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탑점을 공유해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쿠팡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CPMG입니다. 자 쿠팡 지금 17.5달러 부근에서 지지후 반등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중기지표가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17.5달러가 깨지지 않는 한 저는 보유의 의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베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베이 노란색 선 21선을 약간 이탈하면서 곧바로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저는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 약간의 비중 축소를 하였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노란색 선 21선이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노란색 선 21선 위로 곧바로 복귀하였습니다. 자 이베이도 제가 N자형 상승 파동에 초입 부근에서 매수 탑점을 공유해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퍼브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PUBM입니다. 자 퍼브매틱 노란색 선 21선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11선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퍼브매틱은 이제는 11선과 21선 거의 겹치는 상황에 와있기 때문에 노란색 선 21선이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퍼브매틱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후 반등할 때 이때 매수 탑점 공유해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치프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QFIN입니다. 치프테크놀로지 금요일날 2.3%가량 상승해주면서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서 지지후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기지표 보시면 쌍바닥 패턴 만들면서 골든크로스 나와주고 있죠. 결국에 치프테크놀로지는 노란색 선 21선 깨지 않으면서 큰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줄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매매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실현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익실현을 조금이라도 하고 나서 그 종목이 더 올라가면 배가 아프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식투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배아픔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매도할 때도 분할로 매도를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수익실현을 한 부분은 바닥에 있는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었던 RTX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주식에는 정말 좋은 종목들도 많고 바닥권에서 반등해주고 있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주식들로 수익실현한 부분을 옮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을 드릴 거고 수익실현을 편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실현을 거부감 없이 다시 수익을 낼 수 있구나라는 마인드로 투자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규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는 거고 수익실현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금이 없어서 새로운 종목을 못 산다라고 생각해서 아쉬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제가 새로운 종목을 소개해드릴 때 기회가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돌고 돕니다. 언제라도 항상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바슈엘스 컴퍼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BHC입니다. 바슈엘스 컴퍼니 저번주 금요일날 4.3%가량 상승해 주면서 파란색 선 11선에서 강한 지지후 반등을 보여주었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11선을 타고 상승을 계속 유지해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바슈엘스 컴퍼니도 제가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후 반등할 때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약 3주 동안 27%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제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종목들 계속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주식 투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바슈엘스 컴퍼니는 11선 깨질 때 1차 비중 축소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 2차 비중 축소를 해주시면 되겠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F5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FFIV입니다. F5 네트워크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단기 지표도 상승 추세, 중기도 상승 추세, 이제 장기도 이번주 한 목요일 금요일 때는 골든크로스 나면서 큰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줄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ARM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M 여전히 제가 표시해둔 박스권 라인에 위치하고 있죠. 지금 단기 지표 바닥권 다지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ARM 보유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번주에는 중기 지표도 골든크로스가 나올 가능성 매우 높죠. 자 다음으로 리간드 파머슈티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LGND입니다. 자 리간드 파머슈티컬스 제가 하락 추세 마감호 지지우 반등할 때 멤버십 영상에서 공유해드린 종목이죠. 저번주 금요일 날 상승하는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면서 상승 추세 유지해주고 있으니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로이반트 사이언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ROIV입니다. 자 로이반트 사이언시스도 저번주에 멤버십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종목이죠. 지금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빨간색 선 241선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매수 타점을 공유해드린 겁니다. 저번주 금요일 날 2.35% 상승해주면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으니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 여전히 파란색 선 481선 깨지 않고 있죠. 제가 481선 위에서는 보유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까지 다 상승 추세로 돌려놓았습니다. 지금 시간 외에서 1.5%까지 상승 중에 있고요. 자 다음으로 리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LYFT입니다. 자 리프트 노란색 선 21선 깨지면서 힘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 비중 축소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리프트도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드리면서 약 3주 만에 47%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다음으로 TE 커넥티비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TEL입니다. 자 TE 커넥티비티도 저번주에 멤버십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종목인데 지금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매러선 디저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MARA입니다. 자 매러선 디저홀딩스 지금 다시 한번 검정색 선 11선 부근에서 쌍바다 패턴 만들면서 반등 중에 있죠. 당연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의 의견이고 만약 오늘 지금 상승하는 양봉을 유지해준다고 했을 때 없으신 분들도 1차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단계 지표도 바닷건에서 상승 중에 있고 장기 지표도 골든크로스 나와주었죠. 자 다음으로 도큐사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커심볼 DOCU입니다. 자 도큐사인 저번주 금요일날 1.3%가량 상승해 주었고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서 지지해주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도큐사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큰 추세에 있어서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으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블랙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BL입니다. 자 블랙라인 481선 파란색 선 지켜주고 있고 따라서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IONQ입니다. 자 아이온큐도 지금 파란색 선 48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의 의견이죠. 아이온큐가 본격적인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기 지표가 골든크로스가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번주 후반에는 장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와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포드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F입니다. 자 포드모터스도 저번주 멤버십 영상에서 공유해드린 종목이죠.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의 의견이고 지금 포드모터스의 차량도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해주고 있죠. 자 다음으로 CVS 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VS 헬스 빨간색 선 241선 가격대로 봤을 때 72달러 위에서는 보유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에어로바이로먼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로바이로먼트 노란색 선 21선 깨지면서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만약 아직도 비중축소 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비중축소 라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격대는 145달러 부근입니다. 자 에어로바이로먼트는 제가 이때 매수 탓점 공유해드리고 나서 약 3일 만에 47% 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지금은 급격한 상승 후에 조정 후 지지 구간에 있긴 합니다. 지금 지지하고 있는 라인이 정확히 정고점 저항 라인대죠. 제가 이러한 패턴을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차트를 설명해 드릴 때 하나하나씩 기억해 두시면서 나중에라도 혼자 차트를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자주 듣고 자주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케어디엑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어디엑스도 빨간색 선 241선 가격대로 보자면 9달러 부근 위에서는 보유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캐럴리스트 파마슈티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럴리스트 파마슈티컬스 티커심볼 CPRX입니다. 지금 초록색 선 61선 부분에서 지지해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지 후 반등이 나와주진 않았고 지지해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블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SQ입니다. 자 블록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 비중 축소 의견을 말씀드렸고 그 후에 단기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은 초록색 선 61선 부분에서 지지해주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나머지 비중은 일단 초록색 선 61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줌 비디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줌 비디오 박스권 하단 라인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이 박스권 하단 라인이 워낙 강한 지지층이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OPRA입니다. 자 오페라 노란색 선 21선을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힘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비중 축소를 이때 말씀드렸었던 거고 저는 나머지 소액만 가져갈 생각에 있습니다. 지금 장기 지표도 데드크로스 나면서 하락 추세 있습니다. 오페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액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페라도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이때 매수 탑점을 공유해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매그나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MGNI입니다. 자 매그나이트는 밑에 장기 지표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지지 후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도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고 중기 지표도 바 바닥권으로 내려왔죠. 다음 주에는 장기 지표까지 바닥권 다지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으니 저는 여전히 보유의 의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페이팔 홀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PYPL입니다. 페이팔 홀딩스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해 주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11선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한 상황이고 나머지 비중은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 요약해보자면 자 지금도 아마존닷컴 메타는 노란색 선 21선을 짧게 손절 라인으로 잡고는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없어서는 안 될 종목이기 때문에 정립식으로 지금도 모아갈 수 있는 자리이다. 자 TSMC 없으신 분들은 1차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고 팔란티어 테크도 초록색 선 61선 부근에서 1차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메라선 디지털 홀딩 천 1선 부근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으니 없으신 분들은 1차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도 수익 내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일들만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에 다들 행복한 부자 됩시다 라는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핵심적인 자료들 이러한 자료들은 제가 멤버십 커뮤니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투자를 하고 있는 주식들 어떤 핵심 포인트가 있는지 리스크가 있는지 투자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실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 확인해 주시면서 투자를 진행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다들 이번 주도 행복한 일주일 되시기 바랍니다.